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7분입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총선을 향해서 모든 이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일단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번에도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할 법정 시한이 올해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시한은 당연히 넘긴 상태고요.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 대통령께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화두로 던졌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할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개최라든가 5월 대로 500인 국민 토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학계에서 어떤 검토 결과 보고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빨리 선거제도 개편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당이라든가 의원들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심지어는 각자 비례성 강화라든가 승자독식을 막자라든가 정치적 양극할 막자라든가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선거제도 개편에 좀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무리가 돼야지 선거구 획정이 될 텐데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선거 직전까지 이 논의가 지지부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준영동연 비례대표제 일부 어떤 위성정당 출혈을 맞는 일부 규정만 개정하는 선에서 선거법은 개정을 그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선거 예년처럼 선거구 획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여전히 합의된 내용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 얼굴을 좀 알려야 되는 입지자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특히 신인 정치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우리 심재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첫까지만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희망이 보였었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연초에 정초에 이와 관련된 직접적 언급이 있었고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매우 개정과 관련돼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실제 출마자뿐만 아니라 제일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전국 중에서도 강원도 지역이 유독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을 보자고 한다면 이른바 공룡 선거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원부터 화천, 양구, 홍천까지 포함한 그런 선거구가 출연했고 또 강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횡성에서부터 태배까지 있는 정말로 거대 선거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되게 어리둥절했었는데요. 또 바로 직후에 있었던 21대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같은 경우는 누더기 선거구가 되면서 또 한 번의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춘천이 나누게 되면서 철원까지 묶이게 되는 이런 선거구들이 바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서 출마자들도 어디로 출마해야 될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리되는 것도 위성정당 정도만 정리되고 선거구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들이 좀 있는데요. 정치권의 각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선거도 계속 그랬지만 중앙정치권의 이슈에 지역 정치인들까지 다 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지역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죠. 원래 총선은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덮어버리는 선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물론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일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국회의원은 국가,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 이슈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에 대한 어떤 중앙평가적 성격을 가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4년 전에 위로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기자에 깔고 유권자들은 표심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양당이 어떻게 자기 지지층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연성 지지층조차도 중도층으로 흘러나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선거는 다소 예전보다는 인물이라든가 지역적 이슈, 정책에 좀 탁월한 인사를 뽑을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커졌다고 보이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의도 제1당이 무당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1년 전만 하더라도 무당층이 한 18% 정도에서 오르내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를 넘기 때문에 실적으로 무당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 있어서의 지갑은 갈수록 비어가고 있는데 정쟁들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각별하게 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2032 강원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자고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강원도 인구는 153만에서 200만으로 늘 것이고 또 강원도 GRDP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조가 되는데 100존이 된 걸로 강원도에서 이렇게 내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 특별자치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산과 재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향후에 지역에 있어서의 주된 현안들을 어떻게 중앙 정치권을 쏘아 올려서 해결할 것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요. 출마자와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각별하게 준비해야 될 이슈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 특별자치도 관련 현안이나 그리고 전현직 도지사 관련해서 정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각 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출마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알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연구와 학습 모임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현재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출마자와 정당에서는 각별하게 시기에 조응해서 자기 내용들을 준비하고 내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각 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각 당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 일정하고 다음 대선 일정하고 봤을 때 어쨌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양쪽 다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국민의 공감을 전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게 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진짜 진정한 공천을 하는 방향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리고 입지자들도 그냥 나들이하듯이 그냥 지역 행사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에 대해서 공부의 공부를 열공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물 중심의 선거는 유권자들도 아마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